자세한 강림도 이야 야물딱지게 빨았다 릴리아 상대 티어 상대 다 높다잉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릴리아 상대 릴리아 상대 가자 야 나 무섭다 성공하길 빌어 X 됐다 우리 이즈리얼 어떡하냐 아이고 난 야 진짜 X 될 뻔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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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크와드잖아 나 처형이지 나 처형이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야 이거는 카이사가 진짜 잘 왔다 카이사가 진짜 잘 왔다 아 잠깐만 아 못 먹었네 아 못 먹었네 아 아 아 나이스 아 야 조냐가 안 터져 와 이거 싸움 너무 안 좋았다 어우 지금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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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아우 못 도망가 그래도 죽이면은 좋아 나이스 나이스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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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하나 죽고 먹은 거면 괜찮아 나이스 어? 뭐야 저게? 방금 잘못 봤나? 피가 1600인데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내가? 갑자기 죽길래? 나 배드? 나 배드? 뭐야 난 죽댁했네 오 깔끔하니 나쁘지 않은데? 좋다 라이스 좋아요? 야 야물딱지게 빨았다 나이스 하타리나가 날 안준건 약간 서운하네 이겼으니까 히프닝이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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